야, 이 새끼야, 너 그런다고 불 다 큰 놈이 그냥 바지에 오집을 찌르고 그러냐. 형님, 형님 막상 그 상황 가잖아요. 형님, 이 바... 형님. 형님, 괜찮아요? 영수님 정신 차리셔. 영수아, 인마. 재수씨도 있는데, 말로. 이럴 때 수록 네가, 인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인마. 영수아, 영수아. 괜찮아, 괜찮아. 치지 말아. 응? 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야, 영수아. 너 왜 그래요? 아니, 형님 왜 갑자기 혼자 화를 내고 그래요? 나는 위로해 드리려고 그런 건데. 가만히 있어, 너. 난 다 먹었다. 먹고 들어와. 먼저 갈게. 야, 너 어디서 가게 해? 내가 저거 앞까지 들여다 줘올게. 야, 그래. 야, 야, 영수아. 너, 들어가라, 응? 아유, 그 놈. 그게 쓰금지는 말이야. 아이고, 씨. 아유, 씨. 인성이 곧 돌아올 테니까. 너나 재수 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덜도 어렸을 적에 산에 가서, 응? 길 잃어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돌아오고 그런 적 많았잖아, 응? 근데 친구가. 응? 너 그거 기억나냐? 뭘? 우리 열 살 때였나. 우리 집 개가 쥐약 먹고 죽었자녀. 주협이가 밥이라고 줘가지고. 그려. 그때 주협이가 실수로 박아, 참. 나.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농담이야. 가서 마저 먹어. 혼자 갈게. 같이 나. 울고. 그냥nelluc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